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시간 본격 29급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꽈추왕자 Y공주 뜨거우면 지상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띠용 지상열시의 휴가로 오늘까지 진행을 맡게 된 스페셜 DJ 개그맨 장동민이고요 문자가 와 있습니다 네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소변을 보고 나서 꼭 꽈추에 묻은 소변을 닦아야 한다고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서 꼭 휴지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휴지로 인한 요도 감염이나 전립선 문제 등 비뇨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한 증상이 있고 밤에 소변 때문에 몇 번씩 일어나는 야간요 증상도 있는데 혹시 휴지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모셨는데 이분은 대변복 모르다까요? 그런데 아니 대변복은 뭘 닦아 진짜로 학문에는 요도랑 전립선이 없으니까 휴지가 근데 오죽보다 깨끗하지 않나 이런데 휴지 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이분은 자기 찌릿찌릿하고 따끔따끔한 것 때문에 문제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탓하는 거야 익명이사는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신문예고 닦아도 되고 손으로 비벼도 되고 말려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휴지를 닦고 하면 원래 깨끗하고 특히 포경이 안된 분들은 껍질 덮여있는 분들은 오줌이 남아있으면 찌꺼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닦는 게 좋은데 아무 휴지를 닦으세요 진짜로 이게 보통 화장실에 가기 전에 권리를 보기 전에 손을 닦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원래 근데 그게 맞을 때 저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우리 신성한 생식기를 만지는데 얼마나 얘가 소중하게 팬티 안에서 가만히 있던 애들인데 밖에 맨날 컴퓨터 만지고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갑자기 팬티 안에 쑥 들어오면 얘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해서 이렇게 원래 손을 씻고 원래 꽉추도 만지고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우리는 거꾸로 되죠 약간 보면 다 누구났을 때 권리를 보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권리를 보기 전에 닦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권리를 보고 나서 손을 닦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진짜 어디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위하고 두 번 다 닦아야겠네요 두 번 다 닦아야겠네요 두 번 다 닦아야 되니까 맞네 알겠습니다 괜찮은 말이다 진짜 우리 앞에서 내드렸던 뜨거운 퀴즈 문제가 뭐였죠 네 오늘은 차보면 더 큰 병이 된다 골반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 골반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골반염 증상을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불임을 유발할 수도 있다 2번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양손을 올리고 강하게 골반을 100회 이상 튕겨주면 골반염에 걸리지 않는다 정답 발표는 우리 꽈추왕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정답은 2번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양손을 올리고 강하게 골반을 100개 이상 튕겨주면 골반염에 걸리지도 않고 남자도 없을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게 틀린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재미삼아 말했는데 작가님 참 잘 읽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런 골반염 증상을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불임까지도 되는 거예요 네 아까 그 고름이 차고 염증이 생기니까 나팔강 같은 데가 다 찐득찐득해가지고 흉터 세포도 생기고 염증 세포 생기고 주변 장기에 막 들러붙고 유착도 생기고 이러면서 큰일이네요 네 난임까지 올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치료를 한다고 그게 망가진 상태이면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제발 그러니까 자기 남자분들 증상이 있을 때는 제발 그 이문받아가지고 아니면 맞아요 유시를 찍고 하고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파트너가 바뀌면 당장 병원 가서 검사해라 그러면 바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꼭 파트너가 바뀌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자 몇 번 뽑아서요 선물을 드릴 텐데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요 꼭 선곡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질문들을 좀 바로바로 해결을 할 텐데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도요 또 선정을 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초 환자님 네 네 익명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저희 남편은 50대 초반이고요 10년 전에 정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알 두 개가 매출이 할 만한 게 또렷하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 주변으로 뭔가 많이 붙어있는 것 같고 또렷하게 만져지지도 않아요 괜찮은 건지 병원 가보라고 해도 괜찮다고 안 가는데 정상인가요 게다가 알 주변에 있는 뭔가를 만지면 콩팥이 당긴다고 못 만지게 해요 괜찮은 걸까요 야 디테일 하시네 그러니까요 아 콩팥이 당겨 콩팥 우리 수술할 때 콩팥하고 줄을 연결시켜 놓거든요 콩팥에도 그냥 외부 신체를 만져서 감각이 있나요 아가씨가 이렇게 당기면 띵동 띵동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고안을 차이면 옆구리 아프다는 경험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 연관 통일 해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관을 만지고 고안을 만지면 통증이 옆구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콩팥까지 간다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콩팥에 통증이 생기지는 않죠 콩팥에는 암이 있다 만하게 생겨도 통증이 안 생기니까 신장암이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분은 아직 50대 초반인데 남편 고안을 막 잡으시고 사이가 좋다는데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 일단 두 번째는 어떻게 잡아야지 이런 것까지 확인이 뒤태에 잡은 거고 나도 내 거 최근에 안 잡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뒤태에 잡으셨는데 또렷하게 안 만져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잡으신 거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본인이 손에 살이 좀 붙으신 게 아닐까 정확하게 있는 고안이 정관 수술을 할 때에서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정관 수술을 하면 정관을 막 자르고 막 실로 묶기 때문에 안에 약간 환경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건 지저분한 물질이 잡혀지는데 쉽게 말하면 고안 알맹이 두 개는 정확하게 잡히죠 일단 그게 변형되지는 않는다? 변형되지 않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변형되면 큰일나는 거죠? 큰일나는 거죠 그냥 50대 초반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사이즈가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사이즈가 줄어드는 느낌이 있을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도 많이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 알 사이즈도 줄어지나요? 약간 너무 안 쓰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용불용설이니까 공장도 패보라니까 안 쓰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처럼 안 잡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메추리알 만한 크기였다니까 신랑 분이 원래도 이렇게 엄청나게 괜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추리알 정도면 메추리알이면 별로 안 좋은 건데 메추리알 그렇죠 메추리알 무단은 좀 크지 않아요? 탁궁 짜부라진 탁궁만 해야 되는데 메추리알이면 좀 작긴 하네요 메추리알 장조름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네요 당분간 메추리알을 또 먹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재미있게 말하는 거는 그게 문제가 없다 이 말이고 병원 가실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우션의 에이요 네 뜨거운 지상렬 함께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와이공주님께서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1029님입니다 와이공주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루를 까먹고 못 먹었다면 다음날 두 알을 먹는 건가요? 아님 그냥 한 알만 먹어도 되나요? 그리고 하루라도 까먹으면 피임 실패율이 높아지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네 다음날 두 알을 드셔야 하고요 아 진짜요? 아 맞아요? 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피임 성공률이 거의 99%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만 틀려도 피임 성공률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게 보통 21알 3주간 복용을 하는데 배란기 근처에서 빼먹었다 그러면 다음날 두 개를 먹어도 배란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단순히 퍼센트가 몇 퍼센트로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배란기 근처에는 아예 다음 약으로 바꿔서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피임약마다 조금씩 이 프로토콜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한 약국에다가 구입할 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보통은 약에 써 있어요 그 사용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복용법 거기에 약마다 되게 자세하게 써 있기 때문에 내가 산 피임약의 복용법을 꼭 읽어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좀 세밀한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매일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운 팔 딱 보면 배란이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피임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여성분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성분들 조심하셔야겠다 진짜로 피임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자 이번엔 또 과추왕자님 네 익명입니다 익명 많으시네요 자 요즘 운동을 하는데요 달릴 땐 괜찮은데 줄넘기를 좀 높게 뛰면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데 요실금이죠 약을 먹으면 나아야 될까요 이게 요실금이고 약 먹는다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에요 심하면 수술하시든가 줄넘기를 하지 마세요 좀 높게 뛰지 말고 낮게 뛰지 낮게 야 그럼 농구하면 큰일 나겠네 장난이죠 농구 한 번 하고 나면 기저귀 차고 해야죠 유실금 팬티 이런 거 있어요 유실금 팬티 있긴 있어요 근데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요도가 워낙 짧기 때문에 길이가 한 4cm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애기도 낳고 나이가 들면 그 밑에 지지하는 근육들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압이라든가 외부 상황에서 이렇게 요도 근육 쉽게 말하면 요도가 움직일 수 있는 과활동성이 생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복압이 힘이더라도 요도가 딱 잡혀있는 상태인데 복압이 힘이더라도 요도가 덜렁덜렁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케겔이라든가 다른 운동을 하라는데 쉽지는 않죠 솔직히 그래서 여성분들 뭐 자연분만 하는 분들은 어떻게 좀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케겔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관리하실 게 많긴 많아요 아유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Y공주님 또 하나 갈까요 네 라고 하셨는데 술을 먹는다고 생리 양이 많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생리가 나오는 건 호르몬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내막이 두꺼워졌다가 배란기에 그리고 임신이 안 되면 이 두꺼워졌던 내막이 필요가 없으니까 나오는 게 생리인데 이미 그 쌓인 내막은 정해졌잖아요 우리가 술 먹기 전에 이미 배출될 양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호르몬도 그 전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리하는 동안에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이게 확연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기분 탓이 맞을 거 기분 탓이다 근데 또 혹시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 따지고 조그만 게 있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네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렇겠죠 그런 게 있었으면 술 광고들도 좀 바뀌겠죠 그렇죠 생리 양의 치장 없는 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생일 때도 맘 놓고 드세요 이렇게 과추 형님 또 한번 갈까요 네 8280님 나이가 들수록 과추에 힘이 없는 느낌입니다 20대는 나무토막 같았다면 40대 후반인 지금은 물을 잠뜩 먹으면 휴지 뭉치 같았까요 원래 나이가 들면 과추에 힘은 없어지나요 노하탄신지 아니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건지 과추를 나무토막처럼 단련시키려면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흔한 질문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세월을 이길 수는 없죠. 솔직히. 아 그래요?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죠. 여기 맞아. 특별한 방법이 있네요. 여기 타임머신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안되죠. 그러니까. 안되는 거죠. 나이는 못 이기고. 대신 또 똑같은 소리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술 드시지 마시고 담배 피우지 마시고 그런 소리인데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진짜. 그래서 나이가 들고 20대 때 20대 때는 완전히 10kg 아령을 들었어요. 하는데 지금은 물먹은 휴지 같아. 이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이렇게. 잠시만요. 40대에 동민 씨 전화번호가 8289. 이게 노출돼요? 뭐야? 실수하셨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살이 과도하게 졌다. 그러면 살을 빼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살이 좋고 정시가 좋은 사람인데 굳이 빼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갑자기 몸무게가 30kg 40kg 찐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담배를 안 피던 분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를 핀다던가 과도하게 뭔가 바뀐 게 있다. 그런 것들은 바꾸면 꽈추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 지내고 있어. 그런데 나이가 20대, 30대, 40대, 50대 됐는데 꽈추가 갑자기 나무토망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여성분들하고도 좀 교감이 돼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나이가 먹으면 남자가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가 돼야 되는데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상대방이 왜 이래? 라고 하니까 왜 이래? 정생활하고 기분 나쁘겠다. 한번 해보세요. 왜 이래? 왜 이래? 봐봐. 뭐야? 아니 또 여성분은 이렇게 왜 이래라고 하면 괜찮은데 왜 이래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싫어졌나? 그렇죠. 매력 없이. 이렇게 해서 오해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매력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이렇게가 되니까 그런 여성분들을 서로 서로가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여성분들은 피노큐로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나무토망이. 약을 먹으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만 딱 보고 그래요? 약 드세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크게 말을 해가지고 아까 급격하게 변화가 있었던 걸 줄이고 바꾸고 그다음에 나이는 잃을 수 없다는 큰 전제 하에 우리 의술의 힘이 좋잖아. 약이 잘 돼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 또 갑자기 휴지가 딱딱이 굳어가지고 나무토막처럼 또 바뀔 수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또 지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필요하면 또 약을 계속 얘기하시네. 약을 약 먹으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하냐 싶어. 저 약쟁이거든요. 하나 더 가볼까요? 7212님 70년 개띠이고 좀 이른 50살에 폐경이 됐어요. 주기도 일정하지 않았고 생리통이 심했던 터라 전 진짜 기쁘더라고요. 번거롭지도 않고 피임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폐경 후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변화가 크게 없어요. 갱년기도 모르고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예순을 넘어 갱년기를 크게 겪게 되는지 궁금해요. 갱년기 없이 저처럼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건가요? 너무 마인드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신나하시잖아요. 되게 복받으신 거예요. 폐경기가 급성 증상이 있고 중기 그리고 만성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급성기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0살 51살에 폐경이 되는데 이때 몇 년 안에 일어나는 게 급성기 증상이고 열 오르고 잠 못 자고 예민해지고 손발 저리고 이게 급성기 증상.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생기는 거는 위축이 오면서 외음부 건조증 그리고 지방이 붙는 거 골 감소증 근육 감소증 그리고 치매 유실금 이러한 것들이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가 들면서 걸릴 수 있는 거라서 폐경 증상이 아예 없다라고는 마련할 수는 없고 다만 급성기 증상이 예순을 넘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를 굉장히 좋게 가지신 거네요. 아 이제 귀찮지 않고 너무 좋네. 안 아파도 되고 생리 안에서 너무 좋다. 피임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여성분들 약간 상실감 느끼지 않나요? 내가 여성으로서 이제 좀 이렇게 가치가 없구나 이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애기를 못 낳는다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생리 안 하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찾아오게 그건 또 실첫도 왜냐하면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단점이고 유일한 장점 하나가 생리 안 하는 거여서 아이고 어차피 좋은 마인드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더 좋다. 바디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우면 지상렬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만 더 볼까요? 6588님 과초왕자님 질문입니다. 제 나이는 51세인데요. 5년 전에 정관수술을 했습니다. 당시 선생님 말씀이 복원할 계획이면 다시 오라고 했는데 5년 후에 복원해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정관수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건데 5년이면 뭐 한번 노려볼만 해요. 실제하게 노려볼만 하죠. 그럼 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불가능한가요? 보통 한 10년 넘어가면 잘 안 돼요. 공장 파업해가지고 그때는 다시 개통시켜도 얘네들이 일을 안 해요. 녹슬어가지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진짜? 완전 그런 공장 문 닫는 거네요. 그러니까 무급 휴가 한 10년 주면 얘네들이 그냥 다 까먹었네. 집이 어딘지도 몰라. 다 나가가지고 못 돌아와요. 그래서 완전 10억급에도 10년 받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10년이면 얘네들 다 나가서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면 거의 불가능한데 5년이면 괜찮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정관 수술을 하고 나면 영원히 자기 생식 능력이 없앤다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정말 임신할 것 같으면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지 임신하려고 하면 고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뭐를 공수부대 투입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차단에 숨어있던 애들 바늘을 걷다 쑤신다고? 쑤신하다기보다는 약간 마취를 해가지고 고안을 약간 열어가지고 빼내는 거 안에 숨어서 자고 있던 정자들이 있거든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잡아오는 거지 진집당하는 거지 나와 너 나와 끌려가는 거지 이렇게 아 역시 뭐 5년이라니까 다시 한 번 또 2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복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임신을 하겠다고 하면 잘못 알고 있지만 임신은 정간복원을 안 해도 아까 말하는 시험관에 다른 방법은 임신을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자연 임신을 하겠다 그냥 잠자리를 하고 갑자기 어? 와이프가 입이 뜯었네 이렇게 이런 걸 바라면 정간복원 수술을 해야 되는데 2세만 바라기 위해서는 정간복원 수술 안 하셔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 알겠습니다 역시 뭐 좋은 정보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우면 지당열 꽈추왕자 와이공주 벌써 마칠 시간이 아쉽게도 됐는데 아유 오늘 어떠셨나요? 아유 너무 재밌었네요 저는 또 워낙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는 분이라서 또 더 반갑게 왔고 저는 워낙 팬이어가지고요 종종 좀 어떻게 스페셜 게스트 MC 좀 다음 주에 굳이 상견령님 오는데 아니요 이제 상영 오빠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을 안 할 거라 제가 안 했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지금 뭐 안 오실 수도 있고요 이야 위험한데 저도 오늘 몰랐던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역시 사람은 요런 부분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꽈추왕자 와이공주 제가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뜨겁고 핫한 성관련 고민들 뜨거우면 지상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또 사연 질문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도 뜨겁게 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영 3부 동맨스 초이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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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요 네 trên 점심 힐링 도전 하나 스프 힐링 하나된 rzee 하나 produkt